여러분, 오늘 저 외출하고 집에 왔는데, 시부모님이 오징어 게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보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먼저 이미 보시래요. 제가 빨리 합류해서 시부모님이랑 같이 오징어 게임을 봤습니다. 돈이 많아요. 둘이 정말 많아요. 이게 진짜 게임인가요? 네, 네, 네. 학생들 많아요. 근데 보통 여자들과 여자들들도 많아요 뭐 뭐지?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여자들 잘 못하지만 보통 여자들에게는 정말 잘하지만 한국에서 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네 만약에 힘이 너무 강해지고 그러면 이 여자들에게는 이 여자들에게는 정말 popular 한국에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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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을 하는거죠 지파리지 않고 크러스 근데 결국엔 더 잘가가게 되는거죠 다음날의 첫번째 에피소드 이준께? 하필이 100,000원인가요? 아메리카노? 100$ 100,000원은 100$ 네 이 글램로 50$ 이 글램로 10$ 흐엑 만약 여행을 떠나서 미국과 미국과 한국을 떠나서 당신이 지금 만들어진 것 같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췄그려야 한다는 건 또 손의 Ideal인 줄 알아서 당신이 그녀가 있다고 할까? 그렇긴 할 것 같은 일이죠. 여름, 북한이 있을 때. 이리요 너 había 어째? 나도 이해했고 이리 옮겨서 굉장히 쉬운 공회 그래서 그 새색 A 라미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아 진짜?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고 싶어요 내가 잘 기억나요 이게 워밍업 수 있으신가요? 워밍업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 수 있으신가요? 사실 워밍업 수 있으신가요? 제 팀에서 쇼맨을 때 그거는 바로 그 때 그 때 쇼맨을 입었죠 아... 그린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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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 번째 에피소드 다시 만나요 한 번 더 그럼 또 가고싶어요 뭐죠? 스피드 게임 스피드 게임? 사실 제가 처음에 스피드 게임을 못했고 아마 좀 옛날에 스피드 게임을 못했고 스피드 게임을 못했고 스피드 게임 ised 느낌 iovine 스피 dev saving 스피드 게임 superheroes imos 미션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일을 위해 일하는 일을 위해서 많이 학부를 많이 stude고 돈을 많이 받아서 아직은 이불을 받을 수 있어 정말 작년에 정말 작년에 많이 남는거지. 뭐 먹으니? 네, 괜찮아. 진짜? 아주 좋네요. 그럼, 언제 돌아가야 돼? 네, 정말? 당연히 지배가 힘든거고 지금 내가 말한다고 생각해 이 분이 뭐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데요 말한 줄은 알 것 같은데 음악 보입니다 뭐 fordi? 너가 보니 왜 컷미러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께 어렸을 때 우리가 좀 라면을 많이 먹어야 한다듬어요 마지막으로? 응크 한국에선 진짜 힘들어 전혀 생각하니, 저거는 너무 많이ют They're gonna go back into the game 응 왜? 다른 거? 응 You slept through that You slept through it I fell asleep for a moment You meant king was like 너가 그냥 I just said I fell asleep So... How was it so far? I don't know Let's see when they get to the game I heard that it has really big twin standing At the end We fun to watch together on Korean team You know like I said you never watch TV 언니 나 너무 좋아 응? 그건 괜찮죠 she's sitting here and watching and she's sitting out there and eating Did it hurt you feeling? 너도 Okay shows it's actually really fun I'd love it to be in Korean so Hunna can tell us what she's really saying 아... 제가 이 뺄지에 많이 사용했을 때 제가 많이 먹었을 때 그리고 여기 한국어랄이 많이 사용했을 때 제가 엄청 기대받아 뭐예요? 이 뺄지에 약간 파닷 크루밍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 다음은 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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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지 어디에 들으셨을지? 이 뺄지에 뺄지에 뺄지? 이 뺄지에 뺄지에 뺄지 이 뺄지에 뺄지에 뺄지? 당연히 안 너는 뺄지에 뺄지? 아, 그냥 죽는 게임. 아니, 그냥 죽는 게임. 네, 많이 해둘어요. 정말 달콤하고, 이렇게 짭조름하고, 그리고 너희가 안 정리하기 위해 안정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만들기, 얻은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이 숫자들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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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구매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마도,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한다고 해요. 네. 내 운명? 내 운명? 내 운명? 내 운명? 내 운명? 내가 멀지 않기 싫어 뜨거워 내 운명? 뭐지? 내 운명? 내 운명? 내 운명? 내 운명? 내 운명? 내 운명? 뭐지? 몇 분은 멀지 않든 어떤 마실 수 없나? 다들 한국이 다가구다. 다가구다. 왜이든 다가구다? 너는 진짜 어린이? Hey, 어디서. 여기가 있는 새로운 한국의 show. 다가구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당연히. 이제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아산 Mélenchon 아산만들 10분 You and that doctor are hiding something A team of 10 people Your time 2분 3분 2분 3분 4분 3분 4분 10분 4분 감사합니다.